저 행복해질 거예요. 제가 행복해야 제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. 저요. 꼭 행복해질 거예요. 어머니. 일주일 안에 돈 안 내놓으면 그땐 집구석을 뒤집어 버려놓을 테니까 각오로 들어하라고. 태욱 씨, 내가 싫어진 거예요? 미안해요, 치우 씨. 지금 아무 말도 못하겠어. 시공사 지급 보증 안 되면 끝난 거야, 이건. 너무 추스러워서 빚 잔 초껀내려. 할머니, 어디 가지게요? 문산. 문산 몰라, 문산.